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에서 가장 긴 문장이거든요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밑줄 여기 어딘가에 밑줄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는 주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주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맨 앞쪽에 있고요 동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동사고 여기가 주어구나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명사다라고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주어는 명사 그럼 이 자리에 문제필 때는 보기를 보면서 선택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아 얘는 동사고 얘는 동사에 이디가 붙여 있으니까 과거 동사거나 우리가 분사거나 얘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명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오는 품사 구분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잡으시면 우리 쉽게 이 중에서 명사가 얘니까 정답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푸시 이렇게 문제 보시면서 어? C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꼭 같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둘 다 명사다 보니까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시냐면 명사는 그냥 혼자 쓴다 생각하시고요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꼭 같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단순하게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동명사 없으면 혼자 나왔다 그러면 명사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동사예요 동사는 아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는 주어자리였는데 이번에는 동사의 밑줄 앞에 이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동사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ing 나오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이 중에서는 분명히 d번의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동사 아닌 것들이 이렇게 to 붙여거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동사에 to가 온 거, to 부정사라고요 아니면 ed가 붙은 거, 과거 동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분사라고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g 붙은 거, 동명사나 분사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못 써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여기 들어가면 꼭 이게 헷갈리게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ing부터 쓰면 아니네 얘는 명사니까 애초에 아니구나 그죠? to부터 쓰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딱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동사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명사 주어 자리에 주어 뒤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서 이제 목적어 볼 건데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있어요 동사 뒤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겠죠 단순하게 그쵸? 그랬을 때 보면 얘는 목적어는 그냥 명사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주어랑 자리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분하는 거 뭐만 찾아요? 명사만 찾아주면 돼요 이거 보면 지금 컴플레인츠가 명사예요 이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거든요 컴플레인은 우리말로는 보통 컴플레인하다 보니까 불평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명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동사예요 얘가 명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품사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어인데요 보어가 조금 제일 어려워요 보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온 거예요 어디 나온다고요? 비동사 뒤에 그래서 주어를 보충한다고 해서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목적격 보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으로만 딱 정리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형용사 이렇게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라고요 비동사 뒤에 나오면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구분하니까 누가? A번이 형용사 끝 결정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조금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 형식 동사라고 해서 그냥 비동사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조금 차이들이 있긴 한데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 뒤에 형용사 오는 것처럼 얘네들 뒤에도 뭐가 온다? 형용사 보호가 온다 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O형식인데요 이 동사 보이세요? Make, keep, find, consider 얘네가 나오면 바로 이제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 명사가 하나가 와요 그리고 뒤에 가서 형용사가 붙는다라는 거 이게 제일 특이해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Make, keep, find, consider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붙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마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자리 파악을 조금만 할 줄 알고 눈으로 품사 구분할 줄 아니까 답이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품사들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것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문장의 구조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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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